오른쪽으로... 오른쪽으로 살짝... 스톱! 그렇죠. 움직여놓고! 넣고! 네! 오른쪽으로... 완성! 천천히 들어가 보는데요? 좋아요, 좋아요, 좋아요. 쭉 들어가는데요, 잘하셨어요. 아, 깜빡, 깜빡, 깜빡! 남들! 자, 이제 풀고... 아, 이거 보면 이제 편해요. 스톱! 사이드! 됐다! 클리어! 우와! 감사합니다. 연습도 잘해주시고, 메뉴 선택권까지 주셔서. 근데 파스타 좋아하나봐요? 여기 전에 예약했던 식당 아니에요? 밀가루 음식은 다 좋아해요. 근데 이 식당하고는 풀어야 될 게 있어요. 여기 음식 맛있는데요? 이야... 어떻게 맛있는 걸 혼자만 먹었단 말이에요? 진짜... 혼자 먹을 줄 몰랐어요. 자리 차지하고 앉아있다가 안 먹고 갈 순 없잖아요. 그래도 좋아요. 혼자 할 수 있는 사람이어서. 제가 안 와도 혼자 할 거 다 해서. 근데 그땐 진짜 열받았었다고요. 죄송합니다. 근데 이 식당에서 풀어야 될 게 뭐예요? 음... 좋은 추억이 있는 장소로 기억하고 싶어서요. 됐어요, 이제. 오늘은 정말 좋아요. 어. 너 김유진 작가 도움 요청 거절했니? 연락 좀 해봐. 차 타고 있었어? 비명 소리 들렸다던데.